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희숙 후보는 경제학 박사입니다. 아주 명문대학인 유서가 아주 깊은 대학이죠. 이승만 대통령도 이 대학하고 인연이 있죠. 콜롬비아 대학교. 경제학 분야에서는 탑10화 들어가는 아주 명문학조입니다. 과연 윤희숙이 자신이 당한 1만 4천 표를 투입해서 당선된 자신을 낙선자로 만든 것을 항의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우리가 유명한 것은 이게 러시아 마조루칸가 그렇죠. 이 큰 손재들도 뛰어나네요. 큰 인행에 모든 게 다 들어가잖아요.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읍면동 전국의 한 3천 개 정도의 읍면동을 가지고 여러분들 되게 분석을 했는데 보시게 되면 윤희숙 후보의 선거를 투표소 단위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투표소 단위별로. 그러면 훨씬 더 생생하게 사전투표 조작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대개 대한민국은 한 2번만 하더라도 투표소가 한 1만 4천 개 정도가 됐을 겁니다. 1만 4천 개. 대만이 이제 투표소가 1만 4천 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투표는 중앙집중화를 시켜 가지고 투표함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지만 대만은 1만 4천 개 단위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결되면 투표함을 이동시키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뭐죠 개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분권화된 1만 4천 개가 동시에 이런 개표가 되니까 2시간 만에 이런 선거 결과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희숙 후보의 4월 10일 총선 중구 승동국합에서 어떤 식의 조작이 있었는가를 더 명확히 보시려고 하면 뭘 보면 되는가 하니까 투표소 단위별로 사전투표율과 당일투표율을 보면 됩니다. 이 자료를 재야 전문가가 이렇게 보내준 겁니다. 투표소 단위별로 시청자분들께서 좀 더 정확하게 윤희숙 후보가 어떻게 당했는지를 아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가 여러분 너무 많이 입력되면 헷갈리니까 그걸 일단 분리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분리가 이 사진입니다. 이게 중구 성동국합 윤희숙 전현희가 출마했던데 이 선거에 응봉동 투표소가 3개가 있습니다. 응봉1동 투표소 응봉2동 투표소 응봉3동 투표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런 보시게 되면 이게 평균 값입니다. 응봉동 제1, 2, 3 투표소에 사전투표 득표율 전현희 59% 윤희숙 40%입니다. 사회가 상당히 큽니다. 그 다음에 응봉1동 제1투표소 사전당일 응봉제2동 투표소 사전당일이 아니고 사전사전 응봉2동 41대57 응봉3동 42대57 여러분 이거를 평균 값을 이렇게 구하게 되면 전현희 후보가 42%가 나옵니다. 그리고 윤희숙 후보가 56%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일 투표의 평균 값이 기준점입니다. 당일 투표를 전현희 후보가 42%를 받았는데 모든 투표소에서 당일 투표를 사전 42%를 받았는데 관내의 사전투표는 59%인 겁니다. 그러니까 응봉동 제1투표소의 당일 투표 득표율 전현희 44, 41, 40인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평균 값이 42%인 겁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이 42%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59%인 겁니다. 17%가 플러스가 된 겁니다. 조작을 했다는 것을 나타낸 거죠. 윤희숙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제1투표소의 당일 투표 득표율 55, 2투표소 당일 투표 득표율 57, 3투표소 당일 투표 득표율 57, 평균 값을 구하면 56%입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득표율 얼마입니까 40%입니다. 마이너스 16%입니다. 플러스 17, 마이너스 16입니다. 뭘 이야기한 겁니까? 관내의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왜냐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은 모집단으로 추출된 사전투표 특정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투표소 단위별로 규칙을 사용해야 전부 다 조작을 해온 것을 뜻하는 겁니다. 모든 조작은 투표소 단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거죠. 이거를 콜롬비아 대학 경제학 박사인 윤희스 후보가 이걸 모르겠습니까? 오늘 방송을 여러분들 캡처해가지고 윤희스 후보 페이스북에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 조작했구나 이걸 모르겠습니까? 윤희스 후보는 잘 알겠죠 이걸 보면. 이게 조작이 됐구나. 여러분 이런 짓을 10년 이상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말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역대 선거입니다. 2024년 선거 2020년 선거 2016년 선거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미 보셨고 2020년 4.15 총선 보셨죠. 조작한 겁니다. 당일 투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일 투표 득표율 48%입니다. 그리고 제1투표 제2투표 제3투표 거의 비슷합니다. 48%하고 오차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홍익표 후보 얼마입니까? 60%인 겁니다. 얼마를 대해줬습니까? 플러스 12를 대해준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어떻습니까? 당일 투표 득표율 47% 사전투표 득표율 36%. 14%를 빼버린 겁니다. 11%를 빼버린 겁니다. 4.15 총선을 조작했다는 거죠. 모든 동에서 다 정직한 당일 투표 득표율이 거의 평균값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럼 아까 여러분들 못 봤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 위에 거 맨 위에는 거소선상 밑에는 뭐죠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입니다. 가장 밑에는 제외국민투표입니다. 가장 조작을 많이 하는 선거가 제외국민투표입니다. 69대30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수치는 나올 수가 없거든요. 관외사전투표 59대40 이런 수치도 나오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거소선상은 손을 대지 않았고 올해 이번 선거에서 거소선상투표는 표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손을 안 댔습니다. 그다음에 관외사전투표는 59대40 어마어마하게 손을 댄 겁니다. 제외국민투표는 69대30 제외국민투표는 항상 밥입니다. 그냥 투표하면 다 조작합니다. 69대30입니다. 이번 선거가. 4.15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게 되면 4.15 총선도 48을 60으로 올려준 거죠. 그리고 4.15 총선에서 우편투표가 어떻습니까 60대33 제외국민투표가 어떻습니까 52대42 여기는 거소섭대로 손을 댄 것 같은데 56대29 이번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46대48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나경훈 후보가 사전 당일에서 사전 60% 당일 60% 사전 62%의 득표를 받은 것은 아주 이례적인 겁니다. 제 기억에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 선거 데이터를 보면서 동작을 주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분발한 선거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시게 되면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선거를. 그럼 여기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대 총선. 2016년입니다. 김동성 새누리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42% 당일 투표 득표율 40% 거의 조작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별로도 여러분 당일 투표 득표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38 43 39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당일 투표 득표율 43% 사전투표 득표율 45%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조작을 안 한 겁니다. 2016년 총선에서. 이 위에 거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는 이때는 2016년 총선에 제외국민투표는 조작을 한 것 같네요. 제외국민투표는 역사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2016년도도 조작을 했거든요. 국외 부재자 투표를. 그다음에 이것도 좀 이상하네요. 관외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도 조작했을 겁니다. 2016년도에는. 2014년도에도 조작을 했습니까. 이렇게 역대 선거가 다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경제학 박사 출신인 윤희숙 후보가 모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도 대통령 선거 때 4.15 총선에 대해서 황교안 후보하고 약간 이렇게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위 진실을 대하는 태도는 박사학위를 받았거나 남녀거나 아니면 명문대학을 나왔거나 그런 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들의 고유한 그런 특성인 겁니다. 그래서 윤희숙 후보가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안 봅니다. 윤희숙 후보가 잘 알더라도 그냥 침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똑같습니다. 다른 걸 보더라도. 여기 보시게 되면 2022년도 이거는 이제 응봉일동 밑에 성수일가제일동제일투표소. 성수일가제일동제일투표소. 투표수 단위별로 거의 비슷합니다. 47% 36% 36% 45% 평균값 당일투표 전현이 득표율 39% 사전투표율 56%입니다. 몇 표를 대준 겁니까. 13%를 대준 겁니다. 그냥 선거관리위원회가 다 선거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그냥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선출직 공직자를 출발하려면 그냥 더블당 쪽에 줄 서는 게 훨씬 더 낫죠. 이번에 이현주 씨 그쪽이 줄 섰지 않습니까. 올해 몇 번 더 할 겁니다. 국회의원. 크게 이변이 없으면. 정치가 이런 특정 세력이 장악한다는 것은 그쪽이 자원배분의 우선권을 가지는 것. 뭐 광금 물량이라든지 취업 취직 그 다음에 뭐 입학 이런 거 다 덕을 보겠죠. 그래서 그렇게 목을 이런 빼고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부패한 겁니다. 이걸 보고 항의하려고 하는 정치인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016년 총선에서 여기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2016년 총선에 2021년 총선은 100%고 45를 58로 올려준 거지 않습니까. 더블당 39를 56으로 올려준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야 전문가가 보내주면서 제 않게 물었습니다. 윤희숙 콜롬비아 대학 박사님께서 이걸 보고 선관위에 따지겠습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출시해야 되는데 그걸 따지면 출시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콜롬비아 대학 박사고 무슨 서울법대를 나왔고 뭐 이런 관계 없는 겁니다. 그냥 뭉개 이런 뭉개는 겁니다. 텍스톤 검사 30년 한 여러분들 윤 대통령 이걸 모르겠습니까. 다 아시는 거죠. 그러나 뭉개 이러지 않습니까. 뭉개 그냥 뭉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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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